다시 말해봐. 그 남자가 돼주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? 강은 씨한테 상처 준 남자요. 강은 씨, 그 남자 아직 못 잊고 있거든요. 뭐? 차선혁, 너 네 첫사랑 배신한 거 황 팀장한테 용서받고 싶은 거야? 어? 뭐 그런 거야? 형님은 모르세요. 사랑하는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. 그래, 난 몰라. 그래도 그건 아니지. 네가 황 팀장한테 그 자식 이뤄지면 황 팀장 상처가 낫기라도 한다는 거야? 그리고 그걸 왜 네가 해? 해도 내가 해. 내가 황 팀장 남친이잖아. 형님은 절대 못하세요. 지옥에 떨어져 본 적 없으니까요. 형님은 절대 못하세요. 아멘